우와! 물고기들이 무지 화려하네! 반짝반짝 빛이 나!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! 어? 저 거대한 그림자는 뭐지? 어? 어떻게 된거지? 여긴 또 어디가? 아우 이런 호기! 내 조사에 따르면 거긴 고래 뱃속이야! 우와! 내가 고래 뱃속에 있다고! 내가 고래 뱃속에서 널 꺼내줄 슈퍼잉스를 도낼게! 미나는 물속 전문가지! 이러다 놓치겠어! 그렇게 들 순 없지! 얼굴에 물고기가! 고래가 어디로 갔지? 모르겠어! 목숨만 폭주를 한 것 같은데? 저 해초 뒤에 숨았을지도 몰라! 미나! 응답하라! 내 말 들려? 아주 잘 들려 에이스!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! 호기를 찾았어! 안녕 에이스! 고래 몸속에 들어오면서 해초가 잘 닿았네! 간지러워! 가만히 있어봐! 우리가 고래를 간지르면 흐느라 입을 열게 될 거야! 그때 탈출하면 돼! 좋은 생각이야! 간지르기 액션! 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 그래도 괜찮아! 이 정도 버틸 수 있어! 앞으로 쭉 날아가면 금방 범유다해! 안돼! 아론의 탭배가! 호기 스킨! 어디로 갔지? 응답해 호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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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답해 호기! 어떡해! 호기가 사라져버렸어! 어디보자 누가 사라진 호기를 찾을 수 있을까? 아리! 아리는 구조 전문가니까! 또 에이스는 타고난 추적금지! 물속 전문가인 미나도 필요해! 물속 전문가인 미나도 필요해! 호기 도전! 출동!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거야 이쯤에서 길을 잃었다고 했거든 물속을 살펴볼게 그럼 나 저쪽 섬의 해변을 살펴볼게 난 하늘을 맡을게 잠수 액션! 여긴 호기 흔적이 없어 여기도 호기 흔적은 안보여 여기도 전혀 잠깐! 내 추적지가 지금 호기의 택배 마크를 찾았어! 해밀털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거기서 봐봐! 좀 더 더 둘러 가야해! 우아악! 우아악! 고기를 찾아와는데! 이제 어떡하면 좋지? 날 따라와! 응? 나를 찾았다! 던스메! 아주 잘 하고 있어! 이제 최고 속도로 날아가보자! 소리빙! 일로와! 이야아아아악! 어? 어, 이런! 저건 폭풍이잖아! 아까도 저 폭풍 때문에 대롤섬에 떨어졌었는데! 호기야! 얘들아! 날 찾아왔구나! 널 얼마나 찾아야맸는지 몰라, 호기! 이제 후반설이야! 날 따라와! 여기! 여기! 구독 버튼 눌러줘!